나는 어제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DM이 와가지고 지금 어 난리 났다 형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형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딱 봤어요 나스레가 봤더니 2%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파토리가 시계를 한 달로 돌리면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 어제 이제 장 하락한 게 미국 제조 PMI 안 좋게 나오고 갑자기 또 경기 침체 아니냐 뭐 약간 근데 어제는 좀 이상했던 게 미국 장이 열리기 직전에 그 전부터 프리장에서 채권이 먼저 매수가 훅 들어왔어 나스닥은 별로 안 빠지고 그냥 제조 PMI 나오기 전부터 유가 다 빠져있고 채권 금액이 다 떨어져있고 이게 뭐지? 네 저는 3명 중에 가장 첫째 비주얼 담당 음식 자문사 대표도 했었던 투자원 김단태라고 하겠다 저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이제 셋 중에 비주얼이지 알았어요 형이니까 용은 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아프리카TV BJ이자 유튜버이자 개인투자자이자 네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데이버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미느리고요 가운데고요 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돈이 깡패다의 줄임말 동깡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겸 개인투자자 겸 유튜버 겸 대표님 내 사업을 이제 제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겸 그런 상황에 있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네 동깡 채널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오늘 장 봤어 그래서? 아 너는 어차피 새벽에 봤을 테니까 맞지? 저는 어제 엔비디아 사고로 하이닉스 샀습니다 아아 네 오늘 10초까지 그냥 딱 열리자마자 아아 밀어 넣었어요 제목 나왔다 썸네일 나왔다 바로 엔비디아 사고 하이닉스 이 두 주식을 몰빵하시면 여러분들의 평생 생활비가 생기고 어 그거 지금 바로 얘기했잖아 엔비디아 사고 하이닉스 하고 하이닉스 하고 아직 AI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네 네 전 여전히 있습니다 네 나는 어제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달리기 해서 내가 이렇게 달리기 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거든 맞아요 DM이 와가지고 지금 어 난리 났다 형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딱 봤어요 그냥 쓰레기 봤더니 2% 하락하고 있는 거여서 시계 모양에서 어 봤는데 근데 아 이게 약간 이 레파토리가 이거 약간 시계를 한 달로 돌리면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장 하락한 게 제조어 미국 제조어 PMI 안 좋게 나오고 뭐 그거 하면서 갑자기 또 뭐 아 갑자기 또 경기침체 아니냐 막 약간 근데 어제는 좀 이상했던 게 어제는 장 열리기가 미국 제왕이 열리기 직전에 그 전부터 프리장에서 채권이 먼저 매수가 확 늘어왔었어 아 약간 장 열리기 전부터 나스닥은 별로 안 빠지고 그냥 제조 PMI 나오기 전부터 유가 다 빠져있고 채권 금리 다 떨어져있고 이게 뭐지? 아 근데 그것도 있어 이제 미국 제왕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제 24시간 정도 전에 일본 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이미 밑바로 그렇게 깔아오니까 아 네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엔케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 채권 금리가 취해 아 그래 채권 금리야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아 맞아 채권 금리가 먼저 떨어졌어 아 먼저 그러니까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1년 전부터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청산된다는 얘기에 가 썰이 돌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내용은 이건 재료가 될 수가 없어 그럼 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 이제 8월 마지막 거리일 날 나스닥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이게 보압에서 갑자기 1. 몇 프로를 확 들어올렸어요 아 그거 뱉어내는구나 아 이게 윈도 드레싱으로 올라갔던 게 그거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리밸런싱 뱉어내는구나 해서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저는 거기서 롱을 잡았어요 아 이 정도면은 그냥 아직까지는 귀심 살아있다 하고 뭐 고용보고서 나오기가 일주일 남았으니까 5일 남았으니까 롱을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와다다다다다 오 개무쓰 개무쓰 와다다다 떨어져가지고 어 아니다 하고 바로 쇼스로 스위칭 아 지금 쇼 잡고 있습니다 아 쇼쨍이었어 예 왜요?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삐따라 샀다니까 이런 증시가 힘들면 한국 증시도 힘들어 근데 그죠 증시가 힘들면 아니 개빠라고 하니까 사기 좋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 때문에 지금 당신 같은 삶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라고 저 8월 5일날로 샀어요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예 왜 저한테 사기가 되죠? 어 근데 그 뭐라세요 여기 아 근데 약간 이런 거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랑 하이닉스 샀다라는 거는 이 하락이 좀 단기적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네 저는 주식은 저는 중장기로 보는 거고 거기서 약간 선물해서 약간 쇼텀으로 이제 보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하락은 아마 길면은 대선까지는 저는 못 간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대선까지도 힘들 수 있다 미장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4년 전 8년 전 12년 전 그때 10월 딱 데이터 보시면은 곧 딱 대선이 11월 첫째 주에 있어요 그럼 10월 마지막 주에 어땠냐 항상 은봉이에요 항상 은봉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놓고 보면은 SM500 기준으로 봐도 아 이거 이게 FMC 점도표 때 반응 제대로 안 나오면은 10월 말까지 이거 못 단다 빠진다 그리고 이게 폭을 보시면은 깊으면은 한 10% 그리고 이 야타도 한 7%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탐리도 이제 나와가지고 9월 딱 들어서자마자 앞으로 8주 10월 말까지 한 10% 빠질 수 있다 납폭 아니 그 탐리 아저씨가 원래 거의 이제 뭐 완전 초긍정 초 낙간으로 초 낙간으로 차 랠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 용이 갑자기 되게 깨경 와서 좀 나도 어 이 형 약간 왜 이러지 약간 그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과거 데이터를 봐도 대선 직전에는 SM500 기준으로 한 7에서 10% 정도는 항상 이게 약간 진폭이 있었기 때문에 심하면은 8월에 빠졌다 9월에 올랐다가 10월에 빠졌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고 완전 W도 그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특히 우리는 트럼프는 겪어봤으니까 트럼프가 또 올라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변동성 때문에 어찌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다들 하고 있고 다 알잖아요 나스닥 비싼 거 나스닥이 비싸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꾸 아니 저는 자꾸 있는 게 나를 계속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치고 들어와야지 예능이야 치고 들어오게 힘들어 아니 구독자 1등 아 봤어요 거대 채널 조회수 여기 1등 아니야 아니야 전 센터입니다 아 센터는 안 갔어 민우는 민우는 어떻게 봤어 어제 오늘 나는 아침에 아침에 운동하느라고 그냥 아니야 오전에 보컬 온갖이랑 얘기하다가 어제 러셔도 빠지고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9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서서히 좋아질 수 있겠으나 대선 끝나야 본게임이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끼리 아침에 러닝 뛰면서 근데 어쨌든 우리 둘의 화두는 약간 2차전지였어 2차전지였어 2차전지 너무 얼마 전에 이제 보수 왔잖아 근데 그거 억가다 억가다? 다 상향했잖아 그러니까 상향했는데 가동률 증가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 억가 억지로 띄웠다 억 억지로 깐 게 아니라 약간 억 억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2차전지에 투자한 돈이 2조가 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 받아 놓은 돈이 1조 몇 천억인가 그 정도 돼요 이미 LNF에도 몇 천억 넣고 넣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 공격적으로 억가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조금 막 조금씩은 2차전지가 움직이고 있긴 하던데 조금씩 다음 주 만기일도 이제 있다 보니까 아 근데 롤업하는 물량 실제로 이게 올해 들어서 보면은 한 2월 3월부터 월초만 되면 양봉이 나왔어 주본 기준으로 근데 그거는 예 말이 맞아요 응 롤업하는 물량 때문에 판매하니까 기존에 숫자받아 사람들이 판매하면서 이제 잠깐 주가가 부양되는 좀 그런 착시효과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2차전지는 뭐 예리 나누는 결론은 아 모건 스탠리 말 믿지 말자 쟤네벨 또 어쩌른다 우리들 유럽에서 전방수요가 많이 안 좋으니까 어 그래서 뭐 단기간에 이렇게 터널 라운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들을 같이 2차전지 얘기하면서 나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긴 하거든 2차전지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아니 일단은 전방수요가 별로 터지지가 않는데 딱히 뭐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막상 회사들 보면 밸레이션이 살짝 좀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주요한 회사들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전방수요가 안 좋으니까 좀 아쉽지 우리끼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연기관 내연기관 형님은 전기차 가실 거예요? 다음에 차 사면 뭐 살 거냐고? 다음에 차 사면 전기차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반반 왜냐하면 전기차를 타고 계시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완전히 압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내연기관 베이스의 하이브리드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아 하이브리드가 그냥 완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시장 점유율이 높을 거다 저는 반반 정도 갈 것 같아 반반? 왜냐면 내연기관의 그 어찌 보면 감성을 저는 전기차를 타봐도 넘어갈 생각이 없거든요 아 근데 내가 느끼는 너는 좀 매니아적인 측면 아니 진짜? 우리 너무 매니아적 뭐 의정해야 돼 왜? 다 네 취향이 다 너의 취향을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주변 사람들도 그런 소리 많아 근데 그 너의 그 주변 집단이 하하하 내 주변 집단 아니 나는 난 그렇게 막 백의용 들어서 막 설레고 그러지 않아 나 아 안 그래? 백의용 들으면 아 벌려면 좋지만 나는 일단 그 충전 그리고 그 충전 꽂아놨을 때 완충됐는데 거기 계속 머물면은 벌금 내고 잡혀달라고 그러고 일단 나한테는 그게 너무 지옥이야 에이 나는 그런 걸 도저히 차음에서까지 전기차 살 수 없는 사람 아 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차원에서 결국 소비자 경험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주유소가 3번이면 끝날게 몇 번이나 더 행동이 생기는 거잖아 아침에 넣어놓고 뭐 저녁에 또 가서 빼고 몇 번의 단계가 거쳐지는 게 나는 좀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음 아 나는 그냥 그 감성 운전 주행 감성 때문에 나는 귀찮아 전기차는 난 못 넘어도 근데 그게 주행 감성이 있는 게 그게 한때다 아니 진짜 그게 내 주변에서도 그런 감성 챙겼던 사람도 있거든 다 돌아왔어 다 한때 다 돌아왔어 그냥 그냥 이동수단으로 전락해 형 나 지금 다음 차가 지금 나 드림카가 생겼어 뭐 아 뭔데 프로 산 게 몰라 그게 뭐야 페라리에서 SUV 나온 거 아 진짜? 아 그게 있어? 몰라 너무 좋대 뭐 좋겠지 페라리에서 만들었으니까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대 어떻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뭐 아무 차에 대해서는 난 그냥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 그냥 뭐 에이다스나 잘 됐으면 좋겠고 메인 키핑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냥 이제 주행 보조나 맨날 그 올림픽대로 강명북로 달리는데 막히는데 나는 아 그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아 물론 이제 테슬라처럼 FSD가 되면 좋지 뭐 테슬라 당연히 그래서 테슬라도 당연히 뭐 나는 다음 차로 생각한다면 FSD가 한국에서 된다 이런 뭐 테슬라 당연히 또 생각할 것 같고 그냥 딱 나는 내가 이동하는 데 편한 게 딱 전문 것 같고 근데 이거 전기차 오너 얘기 들어봐야 되지 않나 갑자기 궁금하네 전기차 오너 입장에서 전기차가 대세가 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지 하여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전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대세를 줄 알았어 전기차는 충전이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시발유는 한 번에 충전해서 1분이면 빼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전기차가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각 아파트에 이제 전기차 충전도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 중에 하나는 자동차를 타는 수요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운송수단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재력의 왓씨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시계가 잘 안 돌아간다고 시계를 안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집이나 시계처럼 자동차도 분명히 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저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부를 뽐내고 싶을 때 그거를 지금 전기차로 뽐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내역기관이 그걸 대체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제 그런 브랜딩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테슬라한테 좀 실망했던 건 테슬라는 그냥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계속 내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가격을 내리는 브랜드가 과연 럭셔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긴 하거든요 이동수단으로 FSD도 이거 좀 다른 얘기고 이동수단으로 생각했을 때 테슬라는 엄청 감점이 있지만 럭셔리 재력의 과시로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테슬라가 지금 하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결국 그냥 뭐 페라리나 다른 전기차가 해야 되는데 걔들은 아직은 이제 전기차에 그렇게까지 진심이 아니니까 이제 그들의 움직임이 사실 저는 전기차의 좋음과 나쁨의 약간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롤스로이스는 전기차를 냈어요 스펙터라고 롤스로이스는 내긴 했는데 걔는 어차피 BMW 바디를 쓰는 거니까 걔는 그런데 아 아직 페라리랑 럼보는 전기차에게는 없어서 일단 이번에는 하이브리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 신고가야 근데 그 페라리 창보로 신고가야 거의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차피 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초 럭셔리로 가면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뭐랄까 어차피 따로 놀아 초록셔리는 내연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초록셔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초럭셔리는 럭셔리대로 갈 텐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럭셔리가 난 비중이 엄청 크지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제 럭셔리 차보다는 일반적인 차들을 많이 타니까 거기서는 누가 대세가 될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데 아 전기차 나는 일단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방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진 않은 것 그러니까 쇼스를 할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쇼스는 모르겠고 나는 이제 어차피 전방시장 좀 다 돌아서 아 이제 뭐 테스라도 다시 좀 잘 돼요 뭐 BYD도 뭐 최근에 좀 지표가 잘 나오긴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은 하는데 어쨌든 좀 여기저기서 다시 전기차 잘 팔려요 이런 얘기 들리면 그때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도 자동차 가격 떨어지는 얘기 나오고 판매량 줄어드는 얘기 나오는데 금리 떨어지려면 2, 3년 걸리니까 저는 2, 3년 동안 자동차를 굳이 투자를 해야 되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될지도 얘기를 하겠지만 AI를 좋게 보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 지금 B2B로 돈 잘 버는 애가 돈 쏟아 붓는 곳이 AI다 이거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에 부대되는 뭐 우리가 뭐 전력기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도 그거는 이제 B2G 측면에서 때려 붓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고 원전도 한다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리가 B2C는 지금 데이터 지표를 봐도 다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 B2C가 꺾이면은 솔직히 좀 불안한 거는 뭐 라면도 불안하고 화장품도 불안하고 자동차도 불안하고 지금은 수출이 잘 되는데 1년 뒤 2년 뒤까지 이게 잘 될 건가에 대해서는 불안한 감이 있으니 지금 삼성전자 AX 빼는 이유도 어 스마트폰 안 팔려요 PC 수요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럼 뒤랩랜드 안 좋을 거예요 하고 삼성전자 AX가 빠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개월 뒤 1년 뒤를 보고 투자자라고 하면은 투자 대상이 고금리가 천천히 떨어진다라는 그 관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 2, 3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잘 골라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좀 진짜 보수적으로 포트를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자동차 2차전지도 자동차의 부품이니까 굳이 지금 볼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블 원픽은 AI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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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유도 뭐 AI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해? 반도장 난 AI의 한국장 관점도 수혜는 김단태자 LNG 천연가스 최대 수익이네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거기서 뭐 킨덤모거인은 그 회사 나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킨덤모거인 나는 잘은 몰라 그 회사가 LNG 인프라 하는 회사인데 프리포트 맥모란 응 맞지 거기도 있고 맞아 맞아 괜찮다고 부인덕을 해서 왜 왜 AI 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스위즈가 그 쪽이 아닐까 정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조선을 보는구나 하하하하 아 어쨌든 거기다 조선이랑도 연결되지 그치 LNG로 가면 조선도 연결 완전히 되지 일단 한국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조선이 그나마 다음 분기 다음 분기 내년까지 봤을 때 턴우라운드 하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단기가 또 뒤집어지진 않아요 3,4년은 좋을 겨 아니 그리고 어차피 조선의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 선사들이 돈이 너무 많아 어 저희 뭐 몇십 년 영업이 지난번에 한번 땡겼잖아 지난번에 올라갈 때 다 땡겨가지고 애들이 돈도 많고 그리고 뭐 어쨌든 피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이제 선별수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주당구 들어온 것만 계속 분기별로 찍힌다고 쳐도 아 물론 뭐 최근에 뭐 계속 노이즈야 중간중간 있었는데 큰 대세는 낄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들더라고 지금 상황을 보면 조선업이 좋은 게 투자하기 좋은 게 뭐냐 그러면 편한 게 조선업은 경쟁자가 없어요 옛날이랑 좀 달라요 조선업은 일본은 아예 그냥 완전히 저버렸고 중국은 신뢰도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컨테이너 운반선이나 가스 운반선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고 제대로 만드는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중국은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쪽은 약간 뭐 돈 안 되는 쪽이고 돈 되는 쪽은 우리나라가 지금 다 받고 있으니까 그쪽은 뭐 조선이 됐든 기자재가 됐든 잘 보셨으면 좋겠다 만 딱 한 가지 2008년 2010년 2011년 그때 조선 주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미포조선 차트를 쫙 펼쳐서 보시면 미포조선은 지금 2008년 레벨과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나머지들은 아직까지 그때 이후로 못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나라에 있는 거 그 구간 동안 있었던 감자를 보셔야 되고 증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2011년 기준으로 조선을 이제 분석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 신조선과가 늘어나고 그때보다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시총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없던 한국조선형이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는 현대중공업이 원래 한국조선형이었잖아요 현대중공업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는 하나오션도 이게 새로 들어오면서 관련된 기업들 자회사들 뭐 IPO 되는데 되게 많아요 시총 다 합쳐보면은 지금 2008년보다 지금 시총이 더 높아요 그러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선반영이 어느정도 됐다라는 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기긴 하다 약간 앞으로 3년동안 좋을건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게 아니고 요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매매도 조금 타이밍을 작고 해야되지 않나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아 이제 각자 딱 원픽이 있네 그러니까 AI 조선 저는 화장품이 원픽입니다 요전히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습니다 화장품 경기침체 경기침체 와도 어차피 KBT꺼 쓰지 내가 그 꼴 안 씁니다 지금 내가 화장품을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브랜드 업체들이 내수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질 좋고 좋은 화장품을 팔아먹는지 마케팅 방법까지 다 체력을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케팅을 어느정도로 하고 있냐면 틱톡 마케팅은 너무 당연하고 틱톡 마케팅도 나름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를 하니까 어느정도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띄우는지에 대한 어느정도 공식이 있잖아 브랜드 업체들이 그런걸 되게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서 그걸 되게 많이 연구를 했고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인스타 리스 아니면 저기 뭐야 쇼츠 유튜브 쇼츠 볼 때 이제 막 누가 나와서 오 화장 뭐 이랬는데 뭐 우리한테는 별로 안 뜨는데 어쨌든 그거를 애들이 엄청 했어요 너희들이 안 보이겠다 아유 뜨세요 어쨌든 뭐 그거를 이제 엄청 애들이 한국에서 많이 하고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외국 인플루어서들한테 뿌려봤는데 되게 잘 먹히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여전히 그리고 미국 회사들 중에서는 약간 한국처럼 그렇게 뭐랄까 그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막 독하게 하는 애들이 미국 브랜드 회사들 중에서는 별로 없어 그냥 뭐 굳이 말하자면 옛날 아 이것도 옛날 어쨌든 아모레 포시픽처럼 마치 그러니까 되게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야 아모레가 안 좋다 아니 아모레는 그게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아모레 자유사 중에 코스알엑스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는 제가 중립인데 아모레도 그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 코스알엑스가 아 너무 좀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딥하게 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해봅시다 엘진거는 어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대형주들의 지금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나는 얘네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 엘진생건 안 좋다 아니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아 뭐 이런 게 뭐 1 아니면 0이야 주주분들 여긴 서요 저는 이미 아모레랑 엘진생건 주주분들한테는 저는 이미 찍혀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대세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번 사이클에서 대세가 되긴 어렵다 이번 사이클에서의 대세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뭐 중국 시장의 익스포저가 거의 없어야 되고 중국 안 좋다 몇 가지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사실은 뭐 ODM 업체들 중에서도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더 그러니까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나 뭐 약간 요런 유처럼 미국이랑 좀 더 이렇게 CNC랑 코스메카처럼 미국과 이렇게 연결된 회사들이 훨씬 더 실적이 좋고 사실 코스맥스만 해도 미국 중국 계속 지금 코스맥스가 주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법인 이슈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국 쪽에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아 뭘 솔직히 무슨 얘기 원래 하려고 했대 화장품에서 미국 미국 화장 세 개만 뽑는다 아 세 개? 아 딱 세 개 아 어떻게 세 개 뭐 원픽은 실리콘트일 거 아니까 아니야 아니야 뭐 어떻게 계속 바뀌는 거지 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좋은 화장품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자기 취향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시장의 성장에 베팅하고 싶다 그러면 뭐 수출에 베팅하고 싶다 그러면 뭐 실리콘트 같은 유통류인 것 같고 그 중에서 각각 잘하는 업체들을 베팅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VT 같은 아 역시 리듬샷 만드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사실 뭐 VT도 그렇고 아니면 파마 리서치 같은 리즈런 만드는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추적이 좀 가능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구글 트렌드나 뭐 그런 것들 보면서 해외에서 팔리는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들은 해외에서 정말 그 지표들이 얼마나 나온지를 보면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는 브랜드로 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ODM 업체나 아니면 유통 업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지표를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뻗기는 진조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아 다만 다만 이건 있어 우리나라 그 특히 화장품 업체들은 투출이 어차피 대부분이야 내수는 어차피 이제 관심도 없어 그 투자자들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럼 이제 수출 물량이 매달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잠정 실적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거에 그냥 완전히 주가가 그렇죠 어 지금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클 거야 그래서 지난달에 조금 그 수출 물량이 좀 적게 나오니까 막 주가를 막 막 다 팔 다 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 또 수출 물량 또 데이터 나왔는데 또 잘 나왔어 그래서 막 주가가 올라가 그렇게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AI로 AI는 나는 약간 요즘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딱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조선 화장품은 좀 좋게 보는 사람이고 AI가 살짝 좀 나는 그러니까 세모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약간 AI 세모 왜 AI 세모라고 보냐면 인간 AI잖아 아 그치 내가 AI의 마음을 아니까 누구보다도 일단 잘 아는데 일단 일단 그런 거 플러스 AI도 물론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돈을 일단 너무 많이 때려부어서 이제부터 기저효과가 진짜 심할 텐데 YY 성장이 얼마나 나와주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치 밸류에이션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커졌어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도 그런 부분에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뭐 엔비디아가 어쨌든 GPU 팔아먹어야 HBM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들이 어쨌든 한 번 싹 올라갔다가 물론 뭐 최근에 조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좀 꺾이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반도체가 한 번 더 좋으려면 뭔가 좀 깜짝 놀랄만한 게 나와야 되거든 아 GPT 5.0 그치 GPT가 나오던 서른무성화잖아 지금 뭐 아직 발표한 건 아니지만 채찌PT 만든 데서 뭐 스트로베리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 프로젝트의 이름은 이제 유출이 됐어 근데 그게 뭔지가 조금 안 나 사람들마다 얘기가 달라 근데 가장 신빙성을 얻고 있는 썰은 그 스트로베리라는 프로젝트가 약간 연역적 추론을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좀 많이 다르다 AGI? 뭐 더 나아가면 이제 AGI까지도 뭐 그런 느낌이다 여기는 연역을 훨씬 잘한다 여기는 훨씬 더 논리적인 애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기존의 GPT가 약간 뭐 소위 말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확률적 앵무세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음 글자 적당한 확률로 뽑아내는 거 아니야 약간 요렇게 까니까 이거를 완전히 기초부터 새롭게 만들어서 연역적 사고를 잘하게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다 요런 얘기가 일단 있는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또 반도체 뛰어가야지 그럴 때는 당연히 반도체 뛰어가고 싶고 이거 아니면 내가 보는 총맨은 이 새로운 GPT5건 뭐 스트로베리건 뭐 어쨌든 새로운 게 오픈 AI에서 나와서 놀랍게 하는 거 요거 하나 아니면 다른 총맨은 9월 9일날 아이폰 새로운 거 발표하면 이제 그 9월 9일날 날짜를 잡았는데 그게 얼마나 팔릴까 결국에 이제 옴디바이스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B2B는 나는 아까 테이버가 말한 포인트도 어느 정도 나는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팔자라고 안 하는 거야 만약에 AI를 B2B에서 안 쓰고 있으면 난 당연히 팔자고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쓰고 있어 점점 도입하고 있어 말이 조금씩 나와 그래서 어 그래 여기서는 일단 이게 있네 근데 이것까지는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추가로 시장이 더 가주려면 결국에는 B2C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폰이 나와줘야 된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뭔가 빠방하게 해서 어 이제 사람들이 다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다 자랑하고 자기들이 어 여기 나 내 시리에서는 이게 되는데 넌 안 되네 뭐 이런 약간 그런 그런 얘기가 그런 거 와야지 나는 그런 거 오면 이제 다시 또 반도체 풀가동인데 약간 또 주인공이 바뀔 수 있지 물론 이제 서버에서도 많이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회사들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직 숫자가 안 찍힌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린 기대뿐인 거고 9월 9일 날 발표 때 뭐 한번 반응 보겠지만 결국은 또 이제 실제 연말에 판매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하반기 때 판매되는 거 봐가면서 결국에는 좀 반도체에 대한 생각이 좀 나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AI 얘기 나왔으니까 AI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AI가 저는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진짜로 AI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냐 기업이 기업 기준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고 갤럭시 AI가 잘 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보면 미드전 얘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면 요새 그런 채널들이 해외는 되게 많은데 사진을 넣으면 영상을 만들어주잖아요 어떤 식으로 요새 그런 식으로 프로세서를 돌리냐 그러면 유튜브를 해서 영상을 올린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올리는 거고 거기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하나의 약간 그 스크립트를 짜요 그 스크립트를 짜서 그 스크립트에 맞는 영화에 나오는 액션 배우가 이렇게 실제로 유명한 배우가 했던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을 AI로 돌려요 그러면 유사한 얼굴이 나와 그럼 그 유사한 얼굴을 다시 AI 그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면은 얼마 전에 놀란 게 그 맷 데이먼의 얼굴을 맷 데이먼의 얼굴을 캡쳐를 해서 그 상황에서 그걸 AI로 돌려서 맷 데이먼이랑 닮은 AI다 라고 느껴지는 그 사진을 가지고 이게 우리 괴물연구소라고 제가 좀 즐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가 괴담 같은 걸 올려요 괴담 같은 걸 올리면서 그 괴담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성우가 더빙을 하는데 그것도 AI 성우로 쓰는 거고 그러고는 거기 나오는 그 장면 장면들을 영화에서 끄집어와가지고 그거를 돌려가지고 연출하듯이 영화를 만들듯이 한 10분 20분 정도 영상으로 만드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입도 이렇게 말할 때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타이밍이 막 그러고는 요새는 고개도 돌아가 눈동자도 돌아가 이게 어찌 보면은 사람의 표정을 묘사하기 위한 AI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맞아 맞아 실제로 그게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업체는 뭐 무료고 구독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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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만들어지면은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게 돈이 된다는 거 알고 이걸 디테일을 더 추가하면은 이쪽에 돈을 쓰고 이쪽에 결제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돈이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똑같이 말한 게 이게 더 투자해야 된다 더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하다 투자하면 우리는 도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넣고 보면은 당장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그 Q라고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물건 추천해 주는 거 그거 엄청 종합도 높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 여전히 지금 그 관련된 매출이나 그 관련돼서 얼마나 효율이 좋아졌는지를 숫자로 공개를 안 해 아마존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숫자로 공개를 안 하고 이번에 알렉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모델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큰 틀로 보는 거는 그래서 유료 구독을 얼마나 할 거냐 이 넷플릭스처럼 이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그거를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결국 이거는 돈이 되는 시장이다 돈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러면 엔비디아는 매출이 계속 잘 나오겠죠 계속 잘 나오고 우리가 뭐 팩 겔싱어가 뭘 만들었니 또 어디가 뭘 만들었니 뭐 이쪽에서 AI 반도체로 이렇게 디자인이니 설계를 했니 계속 나오는 이유는 돈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그 천재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시장이 결국 누가 승자가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으나 그래서 AI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메인 트렌드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홀드를 시켜놓고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는 지금은 그림이고 영상이겠으나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도 나올 거고 그럼 자율주행까지 나오고 나면은 그게 로봇까지도 연결이 될 거고 그럼 우리 가이어도 있고 다 이렇게 결국에는 돈이 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아이 뭐 키오스크 지금 다 깔려 있잖아요 계속 깔려있는 이유가 인건비 줄이니까 근데 그 로봇이 도입되고 로봇에 AI까지 입힌다라고 테슬라하고 다 경쟁하고 있는데 그게 입혀지고 난 뒤에는 공장의 사람들이 줄어들면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전기만 먹이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를 계속해서 좀 탐구하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뭐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면 나 대학원 때 전공이 생명정보학이었어 그때 주장이 뭐였냐면 바이오가 끝났다 왜 끝났어 이제 IT의 방식으로 바이오를 다루면 끝난다 그런 논리였어 그 논리로 지금 가스라이팅을 어쨌든 어 십몇 년 동안 지금 어 아 이제 또 2014년 15년쯤에 그쯤이지 알파고 나오면서 또 우리 연구실 사람들 이쪽 어깨가 또 막 아 막 날렸거든 아 머신렁이 나왔으니까 이 인공지능 나왔으니까 다 끝난다 아 근데 물론 약간의 진보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바이오를 일단 얘기하자면 생각보다 갈 길이 아직은 물론 내가 최근에 뭐 엄청 내가 모든 연구 논문까지 찾아본 건 아니지만 갈 길이 아직은 좀 먼 거 같아 그니깐 AI가 그만큼 더 투자가 된다는 거죠 아 물론 투자가 되는데 내 말은 지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지 내 말은 그니까 나는 장기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전혀 아니야 근데 단기적으로 우린 투자자니까 투자자들은 좀 되게 얍삽하게 생각할 수밖에 난 없다고 생각하고 당장 어쨌든 난 숫자가 나오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 선호의 차이 저는 AI는 20년 전의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20년 전의 애플 네 근데 이제 그 20년 전의 애플인 회사가 어떤 누구냐는 거지 그거는 지금 찾아야죠 이제 아 그건 찾아야 된다 아 도망가세요 아아아아아아 너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찾아야죠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20년 지나면 당연히 엄청난 것들 많이 벌어질 거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이 없는데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우리의 마음은 아 너 20년 보고 투자하는 사람 있어? 나는 나는 지금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지 하루하루잖아 어떻게 한 달 한 달 어? 그러나 안 돼 얘 지금 두 달 전으로 돌아갔대 아 두 달 전으로 돌아가고 뭐라고요? 힘들대 지금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금 눈 잠깐 까맣다 떴뜨면 갑자기 주가 폭락하고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20년에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뭐야? 제일 나쁜 놈이구만 저는 7월 13, 14, 15일날 정리를 싹 했어요 아 나쁜 사람이네 싹 팔고 다시 엔비디아와 TSMC를 다 이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다 이사고 있어요 AI에 좋게 봐주시니까 저는 그 세계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조지원들 죄송합니다 삼전은 잘 되겠지 삼전 3전 아니야 어? 이거는 이 채널의 어떤 방향성과는 연관이 없고 아 예예예 할 말은 납니다 동강은 AI에 대해서 어때요? 넌 표정은 없네 동강은 지금 오늘만 사는 사람이야 오늘만 살기 때문에 쑥쑥 언제 들어가시나요? 공사 조만간 하거든 우리 집 약간 폐간 수련 느낌 거기서도 매매 약간 폐간 수련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으로? 어 지금 뭐 일단 하락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민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첫 금리 인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맨날 그 첫 금리 인상 첫 금리 인하 응 그때 시그널 중요하다라고 응 그때 몇 번 얘기를 했고 민호가 특히 그거 얘기 많이 했어 아 동강이가 응 그 첫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느껴지는 분위기나 그리고는 약간 대응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다 수강이 거 뭐 금리 인하 어떻게 되게 조선에 너무 몰입해서 하하하 그냥 상관이 없는 섹터는 맞아서 응 크게 와야 안 받고 화니쇼도 사실은 다 했지 않으니까 응 큰 문제는 안 될 거 같아가지고 백전목 그 자면서도 하고 있는 특별히 금리 인하 난다고 그래서 옛날처럼 목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저희가 목소리 너무 크고 아 그거 우리 너무 프로 방송인이야 편집할 때 너무 힘드실 거 같아 하하하하 아니 왜요? 어차피 할 때 볼륨 몇 개 한 몇 프로 더 올려서 할 거 상관없어 응 자기 목소리대로 한 아 마이크 따로 있구나 우리 아 아 또 방송 원투데이 해보나 근데 사실 내 주변에도 투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크로 생각보다 신경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니까 안 쓴다고 해서 매크로를 안 본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아 금리 인하 하나보다 뭐 뭐 뭐 뭐 뭐 이렇게 되나보다 뭐 그 정도 그냥 큰 틀만 기억하고 사실 매일매일 시장 확인 안 하는 그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근데 확실히 이거는 좀 차이 저기 있잖아 아 저기도 있고 희향이 좀 차이도 있는 거 같아 그니까 저게 어제 뭐가 떨어졌는지 몰라 아 나 충격받아서 지금 이 대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아까 이제 만나자마자 막 얘기하다가 아 어제 장 진짜 막 장난 아니었잖아 막 어제 새벽이랑 오늘 막 그 코스피 뭐 나스닥 뭐 장난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는 거야 야 봐봐 지금 DP형은 얼굴이 뽀얘 어 얼굴이 다르다다 잠도 잘 자고 지금 마음이 편한 거야 우리는 지금 얼굴이 썩어 있는 거야 어? 너만 썩어 있는 거 같아 하하하하 와 비주얼 담당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비주얼 담당 저는 어쨌든 아 그니까 근데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니까 그리고 이게 투자할 때 확실히 좀 비주도 정해야 되는 거 같아 내가 매크로에 얼마나 시간을 쏟았지 내가 바텀업에 얼마나 시간을 쏟았지 근데 진짜 나도 뭐 한동안 내가 유튜브를 조금 겁박세게 할 때는 매크로를 계속 보니까 내 머릿속에 매크로가 진짜 100이면 매크로가 80이었거든 그니까 바텀업을 볼 시간이 없는 거야 응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나는 이제 거꾸로긴 하거든 응 바텀업을 훨씬 더 많이 보니까 매크로는 거의 유튜브 찍을 때만 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 유튜브 찍을 때만 공부하고 난 대부분 바텀업만 보니까 그냥 뭐 수출 데이터 그런 거 체크하고 그냥 그런 것만 하거든 요즘 틱톡에서 뭐가 뜨나 이런 거 보고 있어 사실 그니까 매크로 뭐 대충은 잘 뭐 매크로는 잘 모르겠고 어 내가 지금 투자하는 회사들은 갈 것 같고 다음 풍기 다 다음 풍기 실적 영업이 찍히면은 뭐 주가는 알아서 따라오지 않을까 뭐 내가 주가까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이 내 큰 투자 아이디어가 내가 체크하는 변수들로 인해서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것만 계속 팔로우 하고 있으면 그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저는 좀 비중을 많이 보는데 항상 매크로 비중을 많이 보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메타 이런 종목 테슬라 이런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 기업들은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반도체 투자를 주로 하시고 미국에서 빅테크 투자를 주로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매크로를 보셔야 되고 미국에서도 뭐 구카콜라 투자하고 아니면은 뭐 월마트 투자하고 뭐 JP모건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고 내 투자에 이 지표가 꼭 필요하지 그러면은 매크로 지표가 필요한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채권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나 방향성을 봐야 될 거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매크로를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본인 투자의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 지표를 꼭 봐야 된다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슨 금리나를 봐 무슨 지표를 봐 신조선가 하나 보면 돼 신조선가 뭐고 출주장고 계속 찍히라 뭐 이런 거 보면 돼 거제 태풍 안 오다 그거 보면 돼 거기 파워가 난 잔셋가격 보면 돼 그렇지 잔셋가격 아니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 길거리 떡볶이 가격 그거 보면 돼 거제도가 잔셋가 얼마큼 오라고 했나 거제도 물가짓 거 보면 된다니까 다른 데 필요 없어 다음에 돈깡은 거제도에서 한번 찍는 거제 브이로 거제도 가자 거제 한번 가자 나도 가서 부동산 두들기고 그 떡볶이 먹어보고 이제 내가 저기 배팅 사이즈를 더 정해야겠다 조선 배팅을 더 올레팅 내릴지 거제도 그 거제도 옆에 남해에 그 유진스 한인가 걔가 갔다 온 그 펜션이 있대 아 진짜? 풀 빌라 있는데 너무 좋대 너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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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야? 어 남해 오 가자 풀 빌라인데 풀 빌라인데 남자 넷이 가잖아 어 거기서 이제 볼만하겠다 파티하는 거지 파티 파티하는 거지 여성분들 불러서 파티하는 거지 위대한 개첩 위대한 개첩 농담인 거 다 알잖아 지금 내 주변에 여자가 없어 농담인 거 다 알지 어허 진짜 없어요? 없지 선배 나왔다 여자들 불러서 파티하지마 역시 좋았어 웃기려고 지금 얘기하면 진정하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거는 유튜브로 잘 살려주시길 아 이거 내가 좋았을 땜에 이렇게 지금 거의 이 정도 똥꼬 씹어 하고 있는데 진짜 거의 이 정도면 아 근데 거제도 그 아 뭐야 어쨌든 그건 좋은데 떡볶이 가도 떡볶이 가도 이런 거 좋은데 아 왜냐면 2008년 2009년도에 저는 바닷사람이잖아 그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특히 내 주변에 조선공학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어가지고 그때 한참 조선이 떴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그 선배들이나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제도 갔다 온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거제도는 오뎅 한 꼬치에 2천 원이다 아 그때 2008년 2009년 와 오뎅 한 꼬치에 2천 원이다 이거 뭔 사먹는다 어 그러네 당연히 사먹지 왜 그 당시에 거제도에 월금이 600만 원 넘었으니까 어 2008년도에 600이었어요? 어머머 맛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도 5,60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월금이 임금이 안 올랐다는 소리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얘기는 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진짜 바텀업 하려면 좀 약간 잠입 수사 잠입 취재가 좀 필요하긴 한 거 같아 재밌겠다 특히 특정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속한 데서 뭔가 돌아가는 회사라면 우리가 소비자 하시는 분들은 직접 매장 앞에 막 서 있기도 하지 않나 응 근데 잠입 이러니까 우리 약간 공매도 같은데 하하하하 아니야 공매도 한 애들이 잠입하잖아 아니 원래 가서 사진 찍고 그치 막 커피 몇 개 팔렸는지 세워보고 막 이왕 쳐들어가가지고 어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나 막 이러고 아니 잠입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은 재밌겠다 싶은 거지 아 오늘 형 놀리기 재밌네요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지금 맥스 얘기하다가 잠입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간을 보면은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뭐 투자 잘하는 사람이랑 그냥 투자 못하는 사람들 뭐 찡이나 이런 거 내가 사실 돈가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래도 같이 많이 놀러가 보고 그래서 놀러갈 때 보면 또 매매를 하고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매매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 업다운이 별로 없어 매매할 때 그게 나는 얘를 보면서 가장 신기했어 특히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트레이딩 아니더라도 뭐 중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되게 사실 얼마나 이제 매일매일 주가에 희노애락이 생기는데 어우 되게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아마 머랜 버핏이랑 찰리 몬고가 얘기했던 거 같은데 투자해서 기질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확실히 좀 이런 거는 선총적으로 타고난 기질인가 이게 원래 나는 되게 업다운이 좀 나도 있는 사람인데 업다운이 매매할 때 없더라고 그래서 아 저러면 되게 좀 정말 말 그대로 기계처럼 매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난 돈까운 봉지 좀 들긴 했어 잘하는 사람 시청자 분들 중에서 이번에 유한양행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이제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이 영상도 보실 것 같은데 그 분 보면서 다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아 진짜 하나만 파야 된다 그분이 투자하신 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는 처음에는 그분도 이제 에펙스 외반대 아름답게 시작하셨네 아 거기에서 거기에서 가장 센 전쟁터에서 총 들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결국 바이오 전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공까지 이제 어찌 보면 휴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리스트 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정말 공부한 내용 논문 다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한 내용 가지고 이번에 그냥 유한양행 쫙 올라가면서 증식을 하셨는데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 하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돈을 유한양행으로 벌었습니다 근데 와 오 너무 너무 멋있잖아 너무 멋있는 얘기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그래도 한 열 몇 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진짜 본인이 차트를 볼 거면 차트만 보던가 수급만 보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한 종목 섹터를 주구장창 파면서 완전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본인이 완전히 몰입하면서 본인만의 매매법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어찌 보면은 살아남는 길이고 이도저도 아니게 이것도 건들고 저것도 건들고 이랬다가 막 뒷처리 안되고 물려있는데 또 딴 거 공부하고 이래버리면은 결국 결과가 안 좋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거기에서 기준을 잡고 그러면 멘탈이 설 거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좀 승리하는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 스타일을 좀 잘 파악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강이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어쨌든 더 이 많은 트레이더들 많은 트레이더들 많은 트레이더들 많은 트레이더들 막 했는데 되게 너무 요즘에는 옛날에는 되게 단순했거든 옛날에는 되게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 이제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태호가 형 뭐 이제 단태형 그리고 다른 트레이더들 되게 많이 보면서 자기 통제 제가 못하잖아 일단 못해 느껴놨거든 아니 일단 그거는 사고가 났다니깐요 아니 그건 다 개선하고 미림이 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만 이제 반드시 트레이딩이었던 거지 근데 인베스터들은 훨씬 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자기 통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면서 라이프스타일 하나로 투자를 잘 향유하시는 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또 약간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근데 보통 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내 머릿속에서 약간 혼란이 오는 거지 뭐 뭐 자기 통제를 잘하면서 이제 호기심까지 많은 사람이면 당연히 더 베스트겠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최근에는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이제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주식을 주식이 되게 카테로이드 넓잖아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주제들이 있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경우를 조금 많이 본 것 같다 근데 트레이딩은 자기 통제가 자기 절제가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스타일에 맞는 어떤 옷이 있는 것 같아 성격과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깡의 정리가 난 딱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절제가 잘 된다고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확실히 매매를 자주 할 때는 정말 좋은 기질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그게 호기심이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탐정처럼 정말 자립... 자립수사 자립수사 국매로? 아니 매장 가서 물어봤을 때 혜택 보고 국매로 아니야 잠입하다 어쨌든 그래서 좀 집요하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호기심도 호기심인 것 같고 뭐 무슨 일 하나 생기면 그냥 그걸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뭐지? 이거 관련주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국매는 세 분을 좀 친하시고 자주 보잖아요 만나면 또 무슨 얘기에요? 주식이 형 맞습니다 여자 얘기해 여자 얘기 이런 거 듣고 싶었어? 여자 얘기해 거짓말씹이 말아요 형은 안하잖아 여자 얘기해 근데 진짜 주식얘기라고 하면 개별 주식얘기 말이에요 어떤 주식얘기세요? 근데 진짜 나는 주식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도 그래서 진짜 주식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람들끼리 못 알고 있어 어 그치 첫인사가 이거예요 막 몇 년 만에 만나도 어 반가워 못 알고 있어 이런 식이야 그 정도로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딱 요새 뭐 보냐? 맞아 맞아 요새 뭐 보냐 이런 거랑 아니 근데 나 그날 동강이 생일 때문에 모였는데 그날 무슨 얘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네 그날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날은 우리 위스키 얘기했죠 아 그때는 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맨날 주식 얘기만 하는 건 아닌데 찰미라서 우리가 위스키 얘기하듯 주식 얘기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럼 또 위스키 회사 얘기 또 하기도 하고 아 뭐 위스키 회사도 얘기했네 술 회사들도 얘기하면 뭐 그랬던 거 같아 맞아 그래서 루이비 똥이 좋다 아 루이비 똥? 저는 저의 생각은 아닙니다 루이비 똥 이 친구 친구가 루이비 똥 좋아요 루이비 똥 좋아요 똥똥 주식 얘기를 한다는 건 각자 뭐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얘기하고 뭐 그런 주식의 장단점 얘기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전체 트렌드도 많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AI랑 비만약이 우리가 메가 트렌드인데 그 메가 트렌드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누구는 운동으로 빼는 사람들이 있고 약으로 빼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뭐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은 되게 이렇게 모였을 때 동훈이 형이나 같이 모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 그런 얘기 같이 많이 하는 거 뭐 종목 얘기하면 이 종목 왜 좋게 보고 뭐 이 종목 약간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괜찮은지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해 보고 살짝 던져보고 반응을 보지 아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보는 거 같고 이게 왜냐면은 각자가 보는 뭐 재물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트렌드부스득 한 달 뒤를 볼 수도 있는 거고 1년 뒤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각자 각자 보는 뷰에 따라 가지고 또 서로서로 배움이 또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최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왜 이렇게 거래가 없냐 아 그런 것도 얘기 이제 만나면 하는 거고 그것도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들은 거 있으면 아 그런 거 들었다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어 그러고 정보 공개하는 거죠 그게 주식이다 맞아요 근데 그럼 방금 얘기한 것쯤에서 국내는 왜 이렇게 거래가? 지금 거래가 없는 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스닥이 비싸서 라고 생각해요 나스닥도 8월 내내 거래가 없었고 그러고는 우리나라 보시면은 지금 기관 외국인이 아니 그냥 위아래 딱 잡아놓고 입박스 플레이만 하고 있고 그리고는 8월에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개인 투자에서 데미지가 8월 달에 신용이 하루 만에 1조 3천억이 딱 날아갔는데 그 역대급으로 많이 터진 날이기 때문에 유동성도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뭐 1부에서는 금투세이 수도 있는 거 같고 금투세이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가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 지수도 좀 비싼데 대선도 앞두고 있고 첫 금리나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세제 개편이 되니 아니 이런 것도 불확실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용 쓸 여력도 없고 경기 침체라고 그러고 삼성전화엑스는 잘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미국 주식 가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진짜 최단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방금 이야기에 다 담은 거 같아 막 한 줄로 딱 설명 잘했다 방금 그 한국 제시장 거래량 없는 이유 딱 잘 설명 잘했네 설명왕입니다 어 진짜 딱 진짜로 설명왕 합격적으로 잘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10초 안에 어떻게 건물여서 그러면은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양극화가 매우 심해지고 있고 약간 위를 보면 침체가 아닌데 아래를 보면 침체예요 정말 어려운 게 이게 뭐 정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연준 중앙은행 입장에서 딱 바라봤을 때는 정말 차차히 곤란한 게 분명히 아래로 시야를 내리면은 너무 힘들어요 금리를 낮춰야 돼 돈을 풀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위를 딱 보면은 돈 풀면 더 큰일 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기업 간에서든 개인 간에서든 양극화가 너무 심한 상태다 보니까 일본은 침체인데 그런다고 경제가 망가지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자니 이 조치가 어떠한 걸로 연결될지 모르겠다 인플레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로 레저드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건 모르겠다가 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그 지켜보자라는 흐름 자체가 침체를 얼마나 가속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단은 반응은 침체예요 그런데 이 침체가 얼마나 빠르게 번지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박살이 나냐 아니면 소프트랜딩 하냐 그거는 모르죠 워낙 이게 바이러스 같은 거고 독감스 같은 건데 이게 빨리 퍼질지 늦게 퍼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침체는 시그널은 많습니다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침체 그냥 지금 지금까지 나온 지표만으로는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저께도 확인해보니까 뭐 애틀랜타 연연에서 실시간을 업데이트하는 GDP NOW 2% 3분기가 2% 상승인데 이걸 갖고 침체라고 한다고 물론 이제 PMI 지표 안 좋았는데 이게 어제 나온 PMI로 얘기해도 사실 PMI가 더 올라갔어 지난달보다는 사실 저 꺾었습니다 지난달보다는 PMI가 더 올라갔거든 물론 예상보단 낮았지만 그리고 다른 또 지표들 지표가 지금 침체를 얘기하는 지표들도 있고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표들도 있는 혼재한 상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모든 지표가 다 꺾여야지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반은 별로고 반은 좋으니까 이제 금리인화 얘기가 나오는 건 거지 어쨌든 경기가 막 활발 불타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바꾼다 금리인화를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결론만 지금까지 이제 물론 입수된 정보들만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보는 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나는 하지 경제학적으로 리세션이라는 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2% 성장 얘기하는 거고 Q5Q로 따져도 계속 플러스가 0.4% 0.5% 나오는 거니까 숫자로 보면 데이터만 놓고 학문적으로 보면 침체는 아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냄새는 난다 그건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딱 봤을 때도 아 나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네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딱 주변 마음만으로도 나눠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지표를 보면서 아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아까 말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일단 1번은 1번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침체를 아주 많이 생각하면서 플레이할 건지 안 할 건지 일단 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침체를 생각 안 하면서 플레이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뭐 나 아는 분들 중에서도 뭐 매크로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나는 내가 관찰하는 회사만 계속 보면서 경주마처럼 그 회사만 보면서 이제 하겠다 요런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제 경기 침체도 생각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지표들 아까도 말했지만 뭐 그게 PMI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지? 아니면 뭐 고용 지표들 되게 많으니까 고용 지표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방금 얘기했지만 GDP 지표 요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선행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지표들 중에서 선행지표다 요렇게 돼 있는 아예 그 모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에 모음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하고 싶으면 그냥 미국 경제 선행지표 리딩 인디케이터 이렇게 치면은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게 있고 뭐 기관이 갑자기 두 기관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각각 선행지표라고 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측정하는 지표들을 일단은 좀 따라가면서 아 경기 침체를 우리가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곡 대선도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까지 바라보는 거는 너무 이렇게 저희랑 다른 일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그걸 좀 계속 팔로우 해야 되는 주제인가요? 나는 이 모든 내용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나는 말 그대로 우리 누나 직장 다니면서 뭐 회사 다니면서 그냥 주식하는 매우 일반적인 직장인이잖아 그럼 그 누나한테 내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시장을 뭐 뉴스로 보는 그걸 뭐 맨날 팔로우 하고 있지도 않고 대중이 내가 생각하는 대중은 이제 그런 사람인데 형 말 그대로 그냥 시장 공포지수 그냥 그 정도? 그냥 공포에서 하고 환희에 팔아라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뭐 공포에서 하고 환희에 팔자 지수 전체를 그냥 뭐 S&P 500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되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머지는 그냥 메가트렌드에 따라서 적립식으로 하고 이제 뭐 팔아야 되는 시점은 공포지수로 활용한 타이밍을 좀 예측할 수 있게 단순해야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하는 편이 있을까요? 저 그 앞선 질문에서 그 침체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표도 얘기를 하는데 지표가 시기마다 다 달라요 봐야 되는 핵심 지표 뭐 세 가지만 꼽아라 두 가지만 꼽아라 하면은 그게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였고 그 다음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CPU나 아니면은 뭐 PC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것만 체크를 했으면 됐었는데 지금 딱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 미국의 U6 실업률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실업률이 U1, U2, U3 해가지고 U6까지 있는데 U6 실업률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실업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가 지난달 발표놨던 그러니까 7월 실업 발표했을 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U6라고 하는 그 실업률이 7.3에서 7.8로 올랐어요 이게 0.5%인가 0.4%가 빡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오르지 않다가 한순간에 튀어오른 겁니다 이게 뭐 지금 얘기 해석상으로는 이게 뭐 이민자 때문에 그게 올라갔다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르는데 그게 연준 기준에서 바라보게도 이게 8% 9% 이렇게 올라가면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아마 3월인가 5월 FMC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질문 들어왔을 때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 실업률과 리세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파월이 그냥 웃으면서 지금 무슨 리세션이냐 이게 뭐 리세션 아니고 디플레 아니다 실업률이 10%는 되어야 리세션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U6라는 데이터가 1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에서는 또 R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닉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의 변동성보다 더 큰 변동성이 그때는 좀 생길 수 있지 않나 경기 침체라는 것보다는 변동성 관점으로 시장이 약간 공포에 빠질 수 있는 지표는 지금은 다른 것보다 실업률 중에서도 U6 실험률 그게 올라가면은 시장이 좀 더 공포를 드러낼 수 있다 다들 소비를 미국이 잘하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꺾일 수 있다는 게 침체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이 실적을 건들 수 있는 거고 그게 매도를 부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지금은 그 지표가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 질문 했으니까 다시 대선으로 돌아가면 그냥 내 생각은 교과서적으로 딱 답안지가 아니라 교과서적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민주당이 좋아하는 정책과 헤리스가 좋아하는 정책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정책이 있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그 각각 정당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식이다 예를 들어서 방산을 내가 가지고 있어 방산은 그럼 트럼프가 되면 방산 가자인 거고 사실 아주 쉽게 말하면 뭐 트럼프가 안 되고 헤리스가 만약에 되면 뭐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그냥 가겠지 그래서 최근에 방산 주가 나는 내가 보기에는 한국 방산 기준으로는 그냥 거의 헤리스 지지율이랑 같이 간 것 같은데 트럼프 지지율이랑 같이 갔다고 말하는 게 맞겠구나 어쨌든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얘기이긴 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특정 대선 후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대선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이야 아니면 AI야 그러면 살짝은 좀 거리가 멀죠 또 대선 후보들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물론 또 지수라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누구 어떤 후보랑 연관이 있는지를 보고 연관이 있으면 뭐 그걸 생각하는 게 맞는데 뭐 그건 너무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해가지고 섹터마다 조금씩 달라서 뭐 사실 뭐 화장품? 뭐 별로 상관없잖아 트럼프라 트럼프가 돼도 헤리스가 돼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방산이나 친환경 전기차 이런 것도 엄청 연관이 많지 그래서 전기차를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전기차도 이제 이제 아무래도 헤리스이겠지 볼 수 있지 어쨌든 보조금이나 이런 쪽은 뭐 어쨌든 트럼프는 참 트럼프의 말은 좀 앞뒤가 안 맞긴 하는데 자기는 테슬라는 뭐 되게 좋아하는데 뭐 전기차는 뭐 약간 좀 안 듣긴 하라고 막 이러니까 뭐 어쨌든 일단 크게는 당의 방향성은 그러하니까 뭐 그렇게 막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그걸 꼬아서 생각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막 아 내가 뭐 이걸 뒤집어서 다시 또 트럼프가 다시 전기차를 부응시켜주겠지라고 단기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일단은 각각 정책이 명확하니까 그냥 그 정책에 관련된 주식들 그냥 그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시장은 간단 명료하게 일단은 간단 명료하게 하반기 주식 시작 저는 그래도 불확실한 이슈는 9월 10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토론부터 대선 끝나고 나서 분위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개별 섹터에 좀 집중하는 조선만 보는 남자가요 강조선 씨 하하하하하 하나만 팔로워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 섹터, 그 섹터에 이제 관련된 내용만 이제 취하고 나와지는 이제 계속 걷어내는 그래야 이제 조금 홀딩할 수 있는 힘을 주다 보니까 좀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지수예요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지수 자체를 이제 못 들게 되겠다 뭐 이런 건 저한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내 섹터 지키기도 바쁘다 응 자기 섹터 이제 팔로워하기 바쁘기 때문에 지수 전체를 예측하려는 룰을 범하고 싶지 않아 저도 조선은 하반기에 좋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거래를 이제 그쪽으로 많이 투영하겠죠 저는 S&P500 미국 주식 먼저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항상 미국 주식이 대선이 끝나면은 뭐 산타랠리라는 것과 겹치면서 제니얼 이펙트랑 겹치면서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끝났다라는 측면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강한 편이고 그런 거를 놓고 보면은 하반기 때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쪽에서 유동성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좋은 모멘텀을 받겠죠 특히 올라갈 때 뭐 엔비디아가 됐든 애플이 됐든 이런 빅테크를 중심으로 가면은 지금 강하게 컨택되는 게 우리나라의 반도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나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7월 고점을 넘어갈 거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7월 고점은 넘어가기 어려울 거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다 누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파는 애들이 대형주인데 그게 뭐 자동차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가전제품이 됐든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냐에 따라가지고 올해가 픽하우시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 디램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은 박스권 플레이가 좀 더 맞지 않나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그리고는 미국은 이제 신고가를 쓴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내년으로 좀 미뤄서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서 박스권 플레이를 좀 대비하시는 게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본적으로 아 갑자기 이제 존댓말로 바뀌었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DP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 그럼 나는 반말로 해야겠다 나는 반말로 해야겠다 싫어 없어 반말로 해야겠다 아 그럼 그럼 갑자기 다 존댓말로 아 하긴 DP 형 물어봤으니까 아 DP 형한테 다 알아야지 아 그렇구나 난 반말까 아니 난 그렇게 싫어 아 어쨌든 그 아니 근데 나도 뭐 나는 오히려 미누랑 비슷한데 나도 기본적으로 막 지수예측을 뭐 하는 게 언제든 맞았나 그래가지고 일단 지수예측을 그렇게 즐기지 않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대한 생각은 그냥 내가 투자하고 있는 섹터들이랑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랑 조선을 한국에서는 좋아하고 나도 미국에서는 테크 위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섹터를 생각했을 때 아마 그렇게 나쁜 게 있을까 나쁜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침체가 오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침체가 오는지에 대한 궁금한 당연히 여전히 있고 이제 그거는 좀 관찰을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할 것 같은데 뭐 당장은 계속 애매해 그러니까 뭐 침체가 확실히 온다 뭐 안 온다 이건 아니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헌재하게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뭐 굳이 내가 뭐 주식을 다 팔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그럼 그냥 보유하고 지켜보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섹터들 갈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지만 다만 이제 한국장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일단은 금투세 이슈나 뭐 요즘에 이런 거래액이나 이런 게 또 너무 빠지고 나니까 한국장들이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미국장은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뭐 계속 그냥 잠깐 9시월 흔들려도 어쨌든 난 어떻게든 그 옐런이나 어쨌든 그 제모부에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국장 자체는 어떻게든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뭐 대선까지 이제 해가지고 뭐 이건 테이블과 예경으로 좀 비슷한데 뭐 산타라 엘리 오고 뭐 제니얼 이펙트 하면서 뭐 미국은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특별히 뭐 오늘 뭐 약간 급락은 있었지만 오늘 급락의 어떤 근본이 그렇게 난 막 엄청 공감이 가진 않아서 별일 없을 것 같다 결론만 얘기하면 뭐 완전 좋다 이건 아닌데 별일은 없겠다 양쪽 다 별일 없는데 한국이 조금 더 부정적이다 약간 뭐 금투세 아까 아까 말했던 이 복합적인 이슈들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부정적이긴 하고 근데 그냥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랑 크게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나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 하나하나 좀 바텀업으로 보면서 어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 중고인인 건데 한국과 미국 비조합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6대 4로 미국이 더 많습니다 60% 국장이 한 40% 미국이 더 많지 아무래도 국장 많이 는 거 아니야? 국장이 제로였는데 40% 그러니까 많이 늘린 거 국장은 제로였지 원래 제로였어 국장은 작년에 이제 자문사와 1인사를 하면 국장은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제로에서 40%면 엄청 많이 늘린 거야 미국 주식 팔고 계속 국내 주식 산 거야 혹시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쩌다가 이제 요 큰 채널까지 나오게 됐는데 저에게 동강 채널이랑 그 다음에는 내일은 투자왕 맞죠? 내일은 투자왕 그 다음에는 설명왕 데이버 저희 채널들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홍보는 하나 가야죠 그리고 일단은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에 투자에 다시 원점으로 생각해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들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는 재밌게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투자에서 성공을 하는 거를 제가 10년을 맨바닥에서 구르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투자에 임하시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